안녕하세요. 변씨 집안 셋째 딸 변미영 역할을 맡은 정소민입니다. 저희 드라마 굉장히 웰메이드 따뜻한 드라마인데요. 따뜻한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.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.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. 하나 둘 selling 하나님의 고춧larını 달렸네요. cade M mushrooms 네 감사합니다. 다음 됩니다. 어느 정도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